안녕하세요. 오늘은 샐러드 구운 샐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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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간장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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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 양파 간장 양파 기름 양파 오이 오이 바삭바삭 아이고 오늘의 주문도 많이 이쁘게 썰어주고 면을 넣어요 이제는 마늘을 넣어요 면을 넣어요 턱을 넣어줬어요 넣을 때 너로 넣어줄게요 면을 넣어줄게요 수는 없어서 치즈볼 오늘의 Atlantis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orn, 아이스크림, 소금, 애티볶음 자, 너무 맛있어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마지막은 마요네즈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굳이 매콤하고 저게 제일 맛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잘 먹으니 아마도 조금 더 먹어서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는데 아마도 점점 참 Esc hep 沢東 찌개장 새우 지금 아이스크림을 끓일 수 없네요 먼저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잘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치즈볼 아.. 아.. 음.. 아.. 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